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저가 그 유튜브 초창기 때 많이 제가 촬영하고 했던 요 제 개인 공간이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제 개인 공간이 흔히 제가 얘기하는 총방 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와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오늘은 무슨 영상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 서바이벌 팀에 대한 질문들이나 뭐 팀 소개를 해달라 라는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좀 해주셔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좀 서바이벌 팀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 경남 쪽에서만 저희 더벙커라는 저희 팀을 만들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팀원들이 같이 만들면서 그냥 교류를 하던 몇몇 팀만 알고 있다 뿐이지 뭐 제가 뭐 전국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서바이벌 팀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팀은 며 거의 없어요 뭐 한두 분 정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 서바이벌 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권에서 구독자 분께서 뭐 팀함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뭐 제가 아는 팀이 없으니까 소개를 좀 시켜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서바이벌 팀 예전에 영상 또 폐쇄적이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저런저런 얘기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저희 오히려 저희 서바이벌 팀 더벙커라는 이름만 뭐 몇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간략하게 드려 보려고 해요 음 그 저도 활동하고 있는 저희 팀이고 제가 팀장 아니고요 저희 팀은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 선거로 매년 팀장을 새로 뽑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팀장님은 지금 2년째 계속 저희 팀을 이끌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예 계시고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어려지만 뭐 팀을 좀 게임이 이렇게 중간중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2년간 계속 어 저희 팀 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서바이벌 팀은 이 팀장만 잘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어 팀장과 같이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진들 부팀장 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팀의 그 회비를 관리하는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운영인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운영진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진들끼리의 대화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행사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팀장 주도와의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사실 안되요 뭐 팀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팀장이 행사들 하고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진에서 파트들이 이렇게 분류가 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제가 저도 운영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팀 이렇게 홍보라든지 카페를 관리를 한다든지 저희 팀 카페 그리고 어 여러가지 이벤트들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100% 다는 아니지만 어 전담을 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어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자금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연예비가 있어요 연예비가 있는 이유가 저희가 필드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 두 군데 다 그 실내 스포츠 시설이 로 허가가 된 곳이고 한 군데는 이제 풋살장 풋살장 실내 풋살장을 어 저희가 지금 거의 풋살 용도로 쓰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내필드가 한군데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시면 뭐 그 CQB 하던 그 인조 샌디가 깔려 있는 그 필드 있죠 에 고기와 음 많이 아시던 그 부산 쪽 근교에 그 페인트볼 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페인트볼 게임장 사장님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고 대략 한 거기 이용한 지가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내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필드를 이용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받고 있고 연회비를 내면은 게임비를 안 넣느냐 아닙니다 게임비는 또 게임을 참석할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진 쪽에서 그날 점심부터 해가지고 음료수 물 이런 부식거리들을 다 준비를 해가기 때문에 게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보면은 이제 투명하게 운영을 하죠 저희는 뭐 분기에 한 번씩 그 자금을 담당하고 계신 중모분께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연회비 중에 또 일정 부분들은 그 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팀원들에게 이렇게 특정 같은 것들 많이 해요 특정 같은 것들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이퍼옵스에서 단체 티를 맞춰서 입었었고요 그거는 전액 그 연회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 티셔츠 하나가 거의 상당히 비싸죠 비싼 티셔츠인데 5만원이 넘는 건데 저희 그때 팀은 한 4,50명이 전부 똑같은 티를 자기 등에는 자기 이름을 판 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슈팅매치를 했을 때 슈팅매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 팀 더벙커팀 팀복 반팔로 된 메쉬 소재 반팔로 된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 제작하는데 대부분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충당을 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다 연회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에 또 더벙커에 제2회 슈팅매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슈팅매치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여러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부상들 요런 것들을 다 연회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또 회원분들 중에서 소정의 금일봉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GSMC에서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이 컴패세이더 있죠 이 컴패세이더 요것도 요번 슈팅매치에 제가 상품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요렇게 오라이트 사의 이런 얼마전에 리뷰했던 터보 모델들 요것도 소비작가는 한 2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소비작가 기준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요번 슈팅매치에는 거의 협찬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거의 제가 팀비 그리고 금일봉 그리고 제가 리뷰를 받았던 제품들을 전부 다 그렇게 부상으로 내놓고 1등 같은 경우는 하이카파 베이스에 40만원 정도 상당의 핸드건도 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1년에 최소 2번 이상 하는데 대부분 비용들이 전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팀마다는 달라요 근데 저희 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 서바이벌 팀이라는 게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음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처음 창단을 할 때부터 저희가 2018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할 때부터 저희는 총칙이라고 해서 팀 그 전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팀 규정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문서화 하였어요 문서화 하였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팀장 이든 부팀장 이든 상관없이 모두 지켜야 되고요 이 그 팀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팀 규정에 수정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운영진들이 토의를 해서 다시 전체 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고 요런 것들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요 감아 보니까 머리가 5대5 가르마도 아니고 왜 이래 이거 아무튼 제가 샤워를 좀 전에 하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팀을 팀 규정을 하고요 뭐 팀 탄속도 마찬가지 저희는 전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다른 지역 팀에 비해서 탄속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팀 규정 탄속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팀 탄속을 좀 한번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저희 팀 정해원이 7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연회비를 내는 정해원 기준으로 7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거의 아쉽게 찬성이 49% 반대가 52%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해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탄속을 올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탄속을 올리는 거는 저희가 부결이 돼서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탄속을 올린다기 보다는 사거리가 조금 모자라면 한 발 두 발 더 가서 쏘자 라는 입장이고 저희 팀 탄속이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 4년째 안 올리는 이유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탄속이 높으면 사거리가 당연히 길겠죠 길면은 그 뒤쪽에 서서 그냥 이렇게 스나이프처럼 슈팅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런 류의 게임이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팀 자체의 성향들이 젊은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계돌 한다고 하죠 계돌하는 입장이라서 탄속이 높든 작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실내 필드가 거의 한 5m 6m 안에서 교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내 필드 같은 경우는 탄속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낮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근대에서 맞을 때 아프니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분명히 팀원들 숫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7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모든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영진에서 멱살 잡고 간다라는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운영진에서 어느 정도 너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운영진들이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스킵 스킵 할 것들은 부분 부분 스킵 스킵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게임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은 매주 게임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1월 게임들이 거의 매주 있어요 있고 또 요즘은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게스트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또 야외,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야외 필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 필드 같은 경우는 엄청 넓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쓰고 하면 게임을 요즘 하는 편이죠 하는 편인데 빨리 코로나가 좀 해결이 돼서 마음 놓고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게 저희가 한때 스피드큐비라고 해외에 있는 여러 실내에서 스피드큐비 대회를 많이 하죠 이거를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코로나가 제일 많은 제약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피탄시비 이게 양심에 맡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심판도 많이 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로 자리 잡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런 요즘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제가 IPSC를 배웠고 저희 팀의 IPSC 코리아에서 그 레벨3 정해원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7, 8명 되요 많은 돈 비용을 지불하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슈팅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는 회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저희 팀에 제가 시작한 건 알지만 저희 팀 팀장님이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1회 대회를 했고 2회 대회도 이번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IPSC 방식이 아니고 팀원들이 이제 조금 뭐 제가 제 페이스북에 보면 스나이퍼 바실리자이 체프 살인했죠 그런 식으로 총에 비비탄 한 발 딱 넣습니다 한 발을 넣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타켓을 맞추는 그런 슈팅 대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미있는 점을 찾아가서 이 전문 그 슈팅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캐주얼하게 왜냐면 그 슈팅이라는 대회는 우리가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켓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점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거지만 자체적인 룰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는 슈팅 대회도 매년 최소 1, 2회 이상 열려고 하고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협찬사를 많이 받아오려고 해요 왜냐면은 팀원들한테 하나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려고 저희 운영진들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2회 대회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음 제가 받아였던 리뷰들이나 그 저희 이아비 팩토리 부산에 있는 샵에서 사장님이 엄청나게 제가 뜯어왔어요 뭐 팀비로 가지고 산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뭐 핸드건 한 4자루를 제가 강탈 해오다 시피 했고요 협찬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음 솔직히 이건 좀 죄송한데 오라이트 사에서도 뭐 모자라든지 뭐 버프라든지 그 전수 후레쉬를 몇 개 좀 더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제의를 했죠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협찬을 해 줄 수 있냐 라고 먼저 제의를 해서 제가 그 이전에 대회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갈무리 해서 우리가 제가 제안서 쓰는 작업들을 회사에 개인적인 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협찬을 해 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흔쾌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답을 주시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거죠 뭐 요런 오라이트 코리아 버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멀티 툴 떨어졌는데 요런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나오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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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밴드 있잖아요 오라이트 코리아 요런 밴드 요런 것들 뭐 쉽게 보면은 요런 패치들 패치들도 좀 보내주셨어요 패치도 보내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요런 모자 오라이트 모자 팀원들이 말이 안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소비자가 기준으로 되겠지만 뭐 한 30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 부가적인 부상들을 저희 팀원들한테 쫙 뿌리는 이벤트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팀원들이 있어야 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모토는 그래요 모든 팀원들이 즐겁게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게 저희 모토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 규정도 많이 없고 가능하면은 팀 내 탄소 규정만 지킨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장비들은 다 쓰려고 해요 그렇지만 저도 HPA를 사용을 하고 샷건을 사용을 하고 유탄발사기를 사용을 하고 싶지만 분명 이 몇몇 분들은 그런거를 불만사항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HPA로 맞으니까 아프다 샷건이 맞으니까 아프다 샷건을 왜 쓰게 하냐 뭐 세발씩 여섯발씩 나오는 거를 근데 샷건은 펌프행식으로 땡기고 쏘고 세발을 발사하든지 여섯발을 발사를 하게 돼요 저희는 샷건 같은 경우는 산속을 오히려 더 많이 강하게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는 편인데 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전동군들이 회로를 넣다 보면은 뭐 단발이지만 초당 세네발 어 엄청나게 빠르죠 샷건 세발 날아가는 거랑 전동건 세발 날아가는 거랑 전동건 세발이 저는 더 아프다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팀 운영진들이 어느정도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그래서 저희는 야외필드에서는 크게 제약을 안하는데 실내필드는 안전이 동반되지 않는 장비를 안는 상태에서 장비를 풀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안전이 해야지 장비를 풀어주니까요 그런 팀 내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은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많고 제 아들뻘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생각하는 차이라든지 가치관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린 친구들한테 강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나이 많은 형들이 저한테 강압적으로 대해서도 안 돼요 서로 게임을 즐기는 취미생활하는 유저 입장에서 동등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어린 친구들이 나이 많은 형들한테 버릇없이 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상호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나이가 많든 작든 상관없이 같이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집에 가고 뭐 만약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든 작든 많든 작든 빨리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뭐 우리 운영진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사정으로 먼저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는 저는 뭐 크게 상관 없다라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얌체같이 맨날 와가지고 1년 내도록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 흔히 안하는 아싸 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 팀에는 그런 분이 없죠 없고 다 좋은 분들 좋은 동생들 좋은 형들 좋은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어 지금 3년 가까이 2018년부터 18 19 20 21 지금 4년 차인데 음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부산 저희는 부산 경남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울산에도 멤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 게스트로 참가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게스트 신청하시면은 저희는 장비도 다 대여를 해 드려요 조금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날 장비 빌리고 뭐 이런게 다 하는데 비비탄하고 가스 다 제공해주는데 한 3만원 정도 받습니다 3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또 카풀비도 받아요 예를 들어 차가 없는 분은 어 게스트에 하나겠지만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제 아시는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게임을 갔다 와요 그러면은 그날 게임비는 제가 대신 내주는 편이에요 원래 그게 맞고요 솔직히 어 그래서 카풀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카풀비도 5천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하고 방향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 그분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돌아가고 게임 끝나고 나면 피곤한데 같이 온 사람 태우고 간다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긴 스트레스에요 근데 그런거 마다하지 않고 우리 운영진들에서 회원분들이 카풀를 어 해 주시는 것들은 상당히 고맙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건의를 했죠 카풀비를 좀 적용을 하자 음 그리고 게스트 분들이 노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게스트비를 선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오시면은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누가 보면은 조금 뭐 안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 이런 여러가지 저희 팀에서 어 정한 이런 자체적인 규정이 있어야지만 팀이 운영을 될 때 누구한테는 이런 잣대를 대고 누구한테 이런 잣대를 된다 라는 말이 안 나오고 또 모두 다 똑같은 잣대를 대서 그 잣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뭐 운영진들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더 친한 멤버들 회원들 더 챙겨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초창기 멤버든 아니든 이 규정을 위반한다 라고 하면은 징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번에 하는 뭐 슈팅 매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요거는 제가 어 요렇게 2000 뭐냐 2019년 대만 MOA 쇼를 갔었는데 2017년 18년 19년 3년 연속 MOA 쇼를 갔었고 MOA가 201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게 2017년 여름에 대만에 제가 회사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후아쇼라는 쇼를 방문했는데 그때 VFC의 부스에 갔더니 VFC 매니저가 자기들이 QRF라는 매거진사와 우리로 치면은 뭐 플래툰 매거진사와 비슷하겠죠 하는데 이게 업자 상대로 이렇게 쇼를 하는데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간게 2017년 MOA 쇼에요 근데 2017년도에는 이런 패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2018년도 패치고 2019년도 패치입니다 2017년도는 패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못 받았어요 이게 3일 패스권을 3일 동안 하는데 3일 연속 들어갈 수 있는 패스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이거 현장에서 주더라구요 그래서 어 제가 다음에는 대만에 제가 가서 겪었던 대만에 에어소프트 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들을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다보니까 잡설이 길어가지고 벌써 지금 플레이타임이 한 25분 30분이 다 돼가네요 뭐 잘라서 편집하겠지만 상당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어소프트 샵이라든지 대만에어소프트 유저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어 제 개인 댓글로 한번 요 영상에 댓글로 남겨두시면 고런 것들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어소프트 관련해가지고 구경 많이 다녀본 데가 일본이랑 대만 밖에 없기 때문에 홍콩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이번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홍콩 꼭 가보고 싶고 대만도 정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 2020년 MOA 쇼를 못 간게 정말 천추위에 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요렇게 주절주절하는 이 영상으로 다시 왔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 리뷰로 돌아와야 되겠죠 요즘 제가 82kg까지 살을 뺐다가 IPSC 하면서 다시 살이 쪄서 지금 87kg 8kg까지 쪄어요 돼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